김진 대표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만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만나는 주식에서는 여러분들께 살만나는 인생을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매주 살만나주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 살만나주의 AS도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김진 대표님이 지난주에 말씀해주셨던 종목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였는데요. 우선 매수가는 75만원 전후, 손절가는 69만원 종가기준 이탈시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7만 5천원 이상으로 잡아보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37% 내리면서 79만 2천원에 장 마쳤습니다. 대표님께서 추천해주신 매수가가 75만원인데 아직 매수가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매수가가 오기 전에 떨어지면 보내줘야 할지 아니면 매수가 정정이 있으실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75만원 전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21선 부분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황금색 굵게 돼 있는 이 이동평균선이 21 이동평균선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시점에서부터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21선 지지선 가격대가 약 76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6만원에서 77만원 사이 이 사이 정도로는 충분히 더 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작정 75만원 기다리지 마시고요. 21선 지지되는 부근 76만원에서 77만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라는 걸로 좀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AS 해주셨습니다. 매수가 부근 지금 1차적으로 말씀드린 부근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76만원에서 77만원 사이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살만나주도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종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준비해주셨죠, 대표님? 네, 삼성 SDI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에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실적이 1위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좋은 회사죠. 네, 삼성 SDI 그래서 혹시 오늘 추천해주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삼성 SD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삼성 SDI는 전기차 그리고 전력 저장 장치, ESS죠. 그리고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리튬 미온 2차 전지와 EMC, CMP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자재료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경쟁사들 대비해서 한 발 앞서서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에 향후 동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 측면으로 보면 올 초부터 46파이 배터리 양산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주가가 바닷건을 탈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양산이 점차 본격화되어 가면서 주가에 상승 탄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트럼프가 우세를 보이면서 여러 분야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정책도 마찬가지로 IRA 폐기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큰 변화의 흐름은 유효하기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를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당선이 이러한 악재의 재료 소멸 성격으로 바닥을 확인해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또한 자동차 산업의 긍정적인 호재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기차 할부 금리가 낮아진다면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업황과 실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 전기차 2차전지 시장은요. 모두가 아시다시피 매우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동사의 이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증권가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비 각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5% 이상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올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이미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의 대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에 대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4월 미국 전기차 신차 등록 대수가 작년 동월 대비 약 14% 증가했다는 소식에 지난주 7월 1일에 전기차 주가들이 반응을 하기도 했고요. 테슬라의 이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행했다는 뉴스 그리고 중국 정부 조달 품목에 테슬라가 첫 포함됐다는 뉴스 등 지난주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국내 전기차 관련 주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점차 앞으로 저가 보급형 전기차 출시가 되면서 2027년에는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450만 대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약 1조 원대 규모의 ESS용 배터리 납품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ESS 분야에서 실적 및 주가 상승에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매우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무적인 측면으로 보면 전기차 캐즘 진입으로 인해서 매출 및 성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동사의 부채 비율은 70%입니다. 그리고 유보율 5천%가 넘는 매우 견실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겠는데요. 주봉을 먼저 보시면 2020년 전기차 시장 개화와 함께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지금 35만 원 부근에서 새롭게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요. 지난주에 35만 원 부근에서요. 다시 지지를 받는 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놔주고 있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돌파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요.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해주고 가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지키고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동사에 대한 매매 전략은요. 손절가를 종가 기준으로 33만 원 정도 종가 기준 이탈 시 손절하는 걸로 잡고 매수는 37만 원에서 38만 원 전후 37만 원에서 38만 원 전후에서 매수를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시고 목표가는 48만 원까지 높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정리해 보면요. 매수가는 37만 원에서 38만 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3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48만 원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두 번째 살만나주 만나볼게요. 큐렉소 의료 로봇 관련 기업이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꼽아주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큐렉소인데요. 이 회사는 의료 로봇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대표 제품은 인공관절 수술 로봇 그리고 척추 수술 로봇 보행 재활 로봇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로봇 시장은 최근에 삼성, LG 등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의료 수술 및 보행 관련 로봇 부분에서 동사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회사인데요. 매수가 전략을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요. 현재 지금 가격이 1만 180원인데요. 이 회사는요. 바로 내일 시초가부터 이 만 원 전후에서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9,300원, 종가 기준으로 9,300원 이탈시 해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만 2,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렉소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부터 시작해서요. 만 원 전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9,300원 잡아보고요. 또 목표가는 1만 2,000원 이상으로 봐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큐렉소인데요.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